음 노래하는 카센터 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은 어 뉴욕 하렌스 어 2007년식 요거는 지금 나이트 전구가 안들어오네요 나이트 전구 조수석은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운전석은 라이트가 안들어와요 하향이 자 상향 한번 켜 볼게 상향 아 상향도 상향 스위치 온 했어요 자 어떠세요 이쪽 조수석 쪽하고 조수석 상향 하향 안개등 다 들어오죠 그럼 자 운전석 쪽 안개등 하고 하향 나이트는 들어오는데 아 참 상향은 들어오는데 하향이 안들어요 여기 여기 상향 입니다 상향 요게 여기 하향 그래서 요건 이제 하향 나이트 작업 이에요 자 일단은 음 일단 나이트를 끌게요 나이트를 끄고 자 작업이 으 으 이렇게 요것도 피니 세핑 핀 2개 일단 뽑아 주시고 잘 도망가지 않게 놔두시고요 요거 이제 10미리 10미리 볼트 들 볼트가 10미리 볼트 2개 10미리 볼트 2개 있구요 요 뒤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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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10미리 볼트 2개 이렇게 빼시면 지금 요거는 나이트를 통체로 빼지 않으면 나이트를 못 갈아요 뒤쪽에 가 손이 안들어 가게끔 나이트 커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이거는 통으로 빼내야 됩니다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통으로 제가 빼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빼냈습니다 자 요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하얀 나이트 이렇게 커버 뜯으면 이쪽이 보여요 이렇게 여기 나이트에요 나이트 나이트 배선 잭을 일단 꽂고 키가 있어 키 키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뺀 다음에 이제 나이트 전골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요거는 H7이에요 H7 자 H7 제가 혹시 몰라서 H7하고 H4하고 갖다 놨죠 그래서 지금 H7 7 쪼꼬 박스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뜯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홈을 보시면 키를 이렇게 한쪽으로 제껴주세요 키를 한쪽으로 제껴면 여기 홈하고 요 라이트 H7 이렇게 홈하고 맞아야 되죠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여기 키가 키를 이제 딱 누르면 돼요 이렇게 키가 잘 안 보이죠 제 손이 엄청 크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키가 들어갔죠 그래야 요게 안 움직여서 접촉이 좋아요 그럼 이제 하얀 라이트 배선 잭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고요 꼽아 주시고 그리고 캡을 이렇게 이제 또 캡을 닫아야 되겠죠 이렇게 캡을 닫고 이렇게 이렇게 헌해요 자 여기 라이트 라이트가 통째로 들어가죠 통째로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죠 통째로 자 뒤에 하고 이게 잘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 저는 잭이 여기 있어요 또 메인 잭이 메인잭 이렇게 딱 소리나게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10mm 10mm 빼는 거 있었죠 여기 보시면 10mm 10mm 이렇게 한 개 들어가고 또 앞쪽에 앞쪽에도 10mm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10mm 너트가 들어가요 볼트가 아니고 너트 이렇게 세 개 세 개 이제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자 이쪽은 여기 안 들어가니까 깔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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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팩으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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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사고 날 뻔했네요 깔깔이 임팩으로 이렇게 10mm 너트 주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카바 있었죠 그 핀 핀이 여기 두 개 들어가거든요 핀도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핀이 들어가요 여기에도 핀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자 밑에도 한 개가 빠져나가고 없어요 이거는 또 새 걸로 새 핀으로 해서 이렇게 또 제가 작업해 드립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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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나이트 전구도 다 나이트 전구 교환이 끝났어요 자 이제 한번 켜봐야죠 자 운전석 하향 상향 안개등 다 들어왔죠 조석도 자 상향 하향 안개등 까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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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나이트 교환하는 작업 한번 올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